비서실장 장세진 역으로 열연을 펼칠 예정입니다 요즘 아주 화제가 되고 있는 그런 배우죠 장세진 캐릭터를 보일 수 있는 멋진 캐릭터 당당한 눈빛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왼쪽 한번 봐주시고요 집어삼킬 듯한 눈빛입니다 가운데 한번 봐주시고요 네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죠 그 수줍은 표정도 너무 매력적이에요 네 요즘 오른쪽 한번 봐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차지영 배우님 요즘 더글로리에서 아주 화제 연기를 펼쳐서 많은 사랑을 받으세요 ley